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.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5시 30분쯤 대전 동구 용전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